안녕하세요. 엑스웍TV입니다. 6호 태풍 카눈에 대하여 유럽중기예보센터에서는 8월 10일 목요일 새벽에 규슈를 지나서 대한해업을 관통하여 한국으로 북상하는 것을 모의하고 있으며 미국 기상청에서는 8월 9일 수요일 오후에 중국 상하이에 상륙하는 것을 모의하고 있습니다. 두 수치 모델의 예측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유럽중기예보센터의 6호 태풍 카눈에 대한 진로 예측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 4일 금요일 오전에 대만과 오키나와 인근에 도착한 6호 태풍 카눈은 대만 동쪽 해상에서 전향하여 일본 규슈를 지나 대한해업 관통하여 한국으로 북상하는 것으로 유럽중기예보센터는 모의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북쪽을 넘어 몽골 일대까지 깊이 들어간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선이 단절되거나 급속도로 약화하면서 지금의 대한해업 방향으로 태풍의 길이 열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아셔야 하는 것은 이 예측은 또다시 바뀔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미국 기상청의 6호 태풍 카눈에 대한 진로 예측입니다. 8월 3일 대만 인근에 도착한 6호 태풍은 규슈로 방향을 전향한 후 7일에 규슈 인근에서 다시 방향을 전향하여 9일 상하이에 상륙합니다. 문제의 심각성은 또 하나 있습니다. 태풍의 강도도 강도지만 태풍 자체의 크기도 상당히 대형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태풍이 한국대한해업을 관통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 이후 태풍이 슈퍼태풍이 되어가고 있기에 우리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한편 6호 태풍 카눈이 일본 오키나와로 향하면서 어제 7월 31일 월요일 오후부터 일본 오키나와 나하 국제공항의 일본 국내선 항공편들이 결항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오늘 8월 1일부터는 일본 오키나와를 오가는 국제선 항공편들이 전면 결항될 가능성이 있으니 반드시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